이번 시간에는 글 수정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수정은 누구를 수정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지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다가 수정 삭제 버튼을 추가해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끝에다가 td 테이블을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 끝에는 td인데 여기에 ahref 그리고 delete 그 다음에 여기 아니 삭제 아니죠 수정부터 update 그 다음에 저는 update 페이지로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author.php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update 버튼을 누르면 일단 만듭시다 여기 있는 update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선택한 그 글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적히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update를 클릭했을 때 author 페이지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id 값을 또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id에 대한 이 부분을 여기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릭하면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원하는 행에 대한 id 값이 url에 적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저 id 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선 id 값이 존재한다면 여기에 그 id 값에 해당되는 이름과 프로필이 표시돼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가까이 둘게요 이번에는 복잡해지니까 여기에다가 sql문을 먼저 작성합시다 select 별표 from also where id는 어떻게 할까요? 필터드 id 해서 $underbarket id를 mysqli real buildscape string에 첫 번째 인자는 con 두 번째 인자는 id 값을 줘서 필터드 id를 여기에다가 부여하는 것이죠 더 완벽하게 하려면 set type 그리고 이 값을 integer로 시정하면 더욱 더 확실해지겠죠 아무튼 그렇게 한 다음에 echo로 한번 찍어볼까요? 에러가 나네요 set type 됐고요 이것을 이제 mysqli query connection sql 로 담고 그 결과를 저는 result 로 또 뺐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문호를 통해 while 문호일 필요 없죠 행을 하나만 가져오면 되니까 row mysqli patch array result 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는 수정 페이지일 때 id 값이 있을 때 필요한 거니까 만약 isSet id 값이 있다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되겠죠 그 중에서 여기에 이름 부분 에 값을 우리 넣어볼까요 value 값으로 그리고 저는 저는 음 escaped 라고 해서 name 은 값이 없다 프로파일도 값이 없다 라고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id 값이 있는 경우에 즉 수정 페이지에서는 네임의 값을 지정해야죠 html special characters row name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로파일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여기에다가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리로드 프로파일 을 넣고요 그리고 리로드 우선 한번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선택한 행이 잘 출력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reate author 인데요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create 가 아니라 update author 잖아요 그래서 레이블도 우리가 바꿔봐요 바꿔봐요 레이블 음 서브밋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create author 인데 id 값이 존재하는 동안은 이거를 update author로 바꿔요 update author 그리고 label submit을 value의 값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update author가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author 페이지로 아이디를 물지 않고 직접 들어오면 내용이 비어있고 update를 누르면 그 누른 행에 대한 정보가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동쪽으로 바뀌죠 그리고 하나 더 할 것은 여기 action을 보면 process underbar create author는 생성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form action 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create author인데 우리가 이것을 id 값이 존재한다면 얘를 update author로 보내서 form action의 값으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특정 행을 선택하고 여기 이름이 오타가 났어요 죄송하게도 그래서 update author를 누르면 process underbar update author.php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저 코드는 process underbar update를 복제, duplicate 해서 자, 이름이 틀렸네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id 값과 그리고 그리고 name 여기는 또 profile 여기도 profile 그리고 id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author에서 그 action form이 그 뭐죠? 수정일 때 전송하는 데이터 안에는 id 값이 들어있지 않네요 자,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끝이 없죠 form id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input type은 hidden 기본적으로는 값이 없는데 자, 수정 페이지에서는 여기에 input type hidden name은 id value는 이렇게 하고 이 value 값으로 여기에다가 $underbarget id 값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form id를 여기에서 이렇게 주면 다시 home back하고 제가 여기서 update author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값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서 die를 해버립시다 SQL을 한번 출력하게요 그 다음에 여기 topic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체할까요? author 그리고 title은 name으로 바꾸고요 description은 profile로 바꿉니다 그리고 where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SQL문이 출력이 되는데 보세요 괜찮나요? 예, 문제가 없으면 여기 있는 die를 없애고 실행을 한 다음에 성공했으면 우리 header를 이용해서 location을 어디로 보내요? author.php로 보내는데 id 값을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필터드의 id 값을 저렇게 인자로 줬습니다 그리고 해볼까요? 뒤로 가서 update.author 를 하면 현재 페이지로 돌아오는데 여기 reach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잘못된 거 le인데 그리고 update.author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잘 수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update 기능까지 구현을 마쳤습니다